마음껏 즐기라 맑고 지운 인쇄 봄 속에 자라지기 전에 친구들 이게 헤어별한 시간이야 오늘 왜 더웠지? 우리 소중력을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빠와 엄마 친구들 꾹 안아버리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 번 더 웃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바라번에 맞춰 쓴 날이 내려 보자고 준비 됐지? 함께 렛츠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 번 더 웃고 한번 더 웃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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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빈! 1, 2, 3 혼빈! 스크린로 하니가 6개의 맛 옳지 짱 애들 여기 있네 사진 찍을까? 기다려줘